안녕하세요. 시드니 심작가입니다. 오늘은 노라헤드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태블릿 위치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 영상은 사진이 없이 드론 영상으로만 태블릿 위치의 특이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은 답답한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에 시원한 바닷가로 달려가고 싶지는 않으셨나요? 답답한 땅을 박차고 공중에 새처럼 홀홀 날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이렇게 바닷바람을 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잠시만이라도 힐링을 맛보게 됩니다. 또 내가 새는 아니지만 이렇게 드론으로 영상을 찍고 보노라면 새처럼 시원한 바다 위를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높이에서 세상 아래를 내려다보면 나를 억누르던 대단한 것들도 아주 조그맣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다를 자주 찾게 되고 바다 풍경을 통해 많은 힐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페블레 빛이 한쪽에는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작은 마안에 특이하게 생긴 평평한 바위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위는 마치 두부판을 칼로 금을 그어놓은 듯하게 바위 전체에 일정한 무늬가 있습니다. 자연에 의해서 저절로 생겨난 이 특이한 모습, 초록빛 바다와 바위 사이로 부서지는 파도의 모습에 나의 분주하고 복잡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편안해집니다. 차분하게 그리고 잔잔한 페블레 빛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으로 좋은 힐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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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